자 우리 30번 문제는 미적분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한 명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고 자 수학2 정도로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겠지 자 포인트 두 개 잡으면서 일단 갑시다 f랑 g의 넓이를 어쨌거나 각각 구할 수 없다는 판단은 당연히 하셨을 거고 자 마지막 물음의 구조상 f에서 g를 빼자고 하셨으니 자 직접 구할 게 아니고 주변 도형을 활용하셔야 되겠죠 자 요정도는 당연히 일단 떠올렸을 거고 자 마지막 계산 구조를 일단 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분모가 n제곱인 2차식이 되고 얘가 수렴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거조차도 2차식으로서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셔야 되는데 자 생각할 거 식을 다 끌고 다닐 게 아니고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셔도 상관이 없으시겠죠 자 결국 이거의 정답이 뭐가 될 거냐 f 빼기 g의 2차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일단 정답이고 얘가 2분의 pi 플러스 k가 되니까 자 요정도 일단 눈치 채면서 일단 문제 보면서 일단 갑시다 자 그림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곡선의 방정식을 일단 주시고 원점을 지나가는 2차 함수인데 루트 3이라는 특수한 숫자가 있으니 보자마자 자 30도나 60도랑 크게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면서 출발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조건들 일단 볼게요 원점 5와의 거리가 2n 플러스인 점을 pn이라고 일단 말씀하셨으니 자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을 시켜주면 원 밖에서 그는 접선에 대해서 이 선의 역할은 당연히 각의 2등분선이 되실 거고 이거의 길이가 2n 플러스 2라고 일단 주셨으니 얘를 이용해서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싹 다 n으로 표현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확인 이렇게 일단 해보자 이 왼쪽까지 당연히 90도가 되니까 직각 삼각형 내부에서 피타고라스를 쓰셔도 좋고 아니면 좌표를 구할 수 있다고 쓰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고 자 이부터 먼저 해결하고 일단 갑시다 자 이렇게 일단 쓸게요 이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제가 t,0이라고 미지수를 일단 뒀어요 그럼 얘는 곡선 위의 점이니까 t,n 플러스 1분의 루트 3의 t의 제곱이라고 일단 두실 수가 있고 두 개의 점사의 거리 또는 피타고라 써서 먼저 얘를 맞추셔야 되고 t를 n으로 표현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되겠지 자 식을 좀 쓰면서 일단 갈게요 자 루트의 t의 제곱에다가 자 얘를 일단 제곱한다고 치면 n 플러스 1의 제곱의 자 이거 분의 3에다가 자 t의 4제곱이다 이렇게 일단 써지고 자 이게 결론적으로 2n 플러스 2가 되셔야 되는데 자 먼저 식의 구조를 일단 보자 자 루트를 먼저 날린다고 치면 이쪽은 제곱이 되시고 n에 가는 2차식이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방정식을 마구잡이로 풀지 말고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식이 되셔야 되는데 자 버슬린에게 지금 분모 있는 n 플러스 1의 제곱이거든 얘를 없애는 방향으로는 얘를 일단 잘 활용하시면 되니까 자 기본적으로 대입을 하는 것도 전혀 나쁜 태도가 아니겠죠 자 이렇게 써봅시다 t에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는다라고 치면 자 제곱하고 4제곱이니까 뭔가 사라지면서 이쪽은 2차식만 남게 될 수밖에 없으니 자 직접 넣어서 일단 확인해보자 왼쪽에 얘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시고 자 남는 것은 3에 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일단 되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플러스 4인 2차식이 맞아 떨어지니 왼쪽과 오른쪽의 밸런스가 맞아서 자 충분히 굳이 식을 풀지 않고도 식의 구조를 보면서 대입할 수 있다는 것도 괜찮은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거 연습이 좀 많이 되셔야 되고 자 그럼 이어서 일단 좌표 쓰면서 일단 갑시다 자 t라는 것이 n 플러스 1이니까 자 요거부터 요까지 길이가 n 플러스 1이 되시고요 얘를 집어넣는다고 치면 자 얘는 n 플러스 1에다가 자 루트 3이 되는 거 발견하니까 1대 루트 3이고 당연히 특수각을 잘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각을 표시 한번 합시다 자 이만큼의 각은 당연히 60도가 되실 수밖에 없고 자 이거의 각은 자 얘는 주변각이니까 30도다라고 바로 쓰실 수가 있고 자 문제에서 rn이라는 점은 어차피 지금 접점이니까 얘네 둘을 이렇게 연결한다고 치면 합동인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라는 것도 바로 판단할 수 있고 자 유각도 30도고 얘도 60도니까 둔각엔 120도가 일단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일단 해석이 끝난 상태야 자 근데 f를 직접 거할 수 없으니 자 구조상 f에서 g를 빼는 거니까 일단 주변 도형을 활용하시면서 자 이쪽을 일단 보자 f랑 g를 빼실 때 어차피 이 상태로 빼면 의미가 없으니까 f를 잘 구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깔려있는 얘 있죠 자 얘를 제가 별표로 일단 두면 자 식을 이렇게 짜면서 일단 하자 f 더하기 별이라는 것은 자 얘는 함수를 이용해서 정적분에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g 플러스 별이라는 것은 이쪽과 이쪽을 더한 거니까 당연히 전체 사각형에서 부채꼴을 빼나가시면 되겠지 자 이렇게 일단 구조가 잡히고 자 얘는 2 곱하기 삼각형에서 부채꼴을 뺀다 자 그렇다면 f에서 g를 빼는 거니까 별표 공통이고 실제 별표는 그냥 따로 구할 필요가 없이 얘랑 묶어서 일단 구하면 되니까 각각 계산해서 빼면 분자의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으시다 자 그럼 식을 일단 쓰면서 일단 갑시다 자 이 정적분은요 자 구간은 0부터 n 플러스 1까지 일단 잡히니까 자 이렇게 일단 써주시고 대상이 되는 함수는 자 여전히 n 플러스 1분의 루트 3의 x의 제곱의 dx라고 쓰시면 되니까 자 여기서도 당연히 2차식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 자 식을 계산한 거 전혀 어렵지 않겠죠 자 확인 한번 봅시다 n 플러스 1분의 루트 3 밖으로 빼시고 얘를 적분하면 3분의 1의 x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1에다가 n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시면서 3분의 루트 3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니까 2차항 중에서도 자 다른 건 필요 없고 최고차항 개수인 얘만 집중해서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시겠죠 자 그 다음 걸 일단 봅시다 g 플러스 별이라는 것은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어차피 일단 합동이니까 자 삼각형을 두 배 시키는 게 더 빠르실 거고 자 좀 쓰면서 일단 갈게요 2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자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니까 자 바로 일단 곱해준다고 치면 여전히 일단 2차식 나올 거고 자 루트 3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여기까지 일단 괜찮죠 자 그리고 답에 파이가 들어있다는 것은 당연히 부채꼴 또는 원과 관련이 있을 거고 여기서 일단 부채꼴은 얘가 반지름이 되시면서 자 중심각이 60도가 되시니까 자 빼기 2분의 1에다가 자 n 플러스 1의 제곱에 3에다가 3분의 파이다라고 요렇게 일단 써주시면 자 답의 구조가 일단 나오거든 얘 사라지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니까 빼주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나오시니 얘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자 이 값에서 얘만 빼도 전혀 문제가 없고 k 값이 바로 구해지시겠죠 자 정리하면서 일단 갑시다 자 그 k랑 값만 본다고 치면 얘는 어차피 3분의 루트 3이 되시고요 얘는 지워진 루트 3이니까 이것 빼기 루트 3이 되고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루트 3이다까지 일단 괜찮고 자 마지막에 답의 구조가 60에다가 k 제곱하자고 했으니 자 60에다가 자 얘를 제곱하면 9분의 12가 되시니까 자 정답이 80이 되는 것을 곧장 구해낼 수가 있으시겠죠 자 뭐 전혀 어려움이 없이 오히려 나는 이 문제는 의미가 있는 과정은 첫 번째 얘를 다 풀어낼 게 아니고 대입해서 센스 있게 구해낸다 요게 오히려 배워갈 지점이 아닌가 자 요즘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경우는 11일에 루트 3이 되겠는데요 점심은 주체로 보면 점심은 수명じ정의UI 점심은 주체로 보면 테이블을 통해 점심은 주체로 보면